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김프로님도 약 드셨고요 저도 이 앞에 있는 비타민 먹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약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뉴스 3으로 정리해드려야죠 첫 번째 뉴스 잠시 후 다시 천천히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역시 그 FOMC 미국의 올해 성장률 6.5% 이 FOMC 결과는 제가 그냥 살짝 맛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학영 교수님도 나오고 김상훈 이사도 나오는데 내가 다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런데 어제 금리는 동결될 게 거의 확실했는데 사실은 이제 3월달 FOMC는 3692 FOMC는 의미가 있는 게 수정 경제 전망을 얘기를 해요 FOMC 결과는 우리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걸 1년에 8번 하는 FOMC마다 하기는 좀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수정을 해 주거든요 오히려 사실은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보다 연준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지?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2021년 미국 경제 연준에서 볼 때 6.5% 성장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6.5% 왜냐하면 지지난 증거예요 OECD에서 미국 경제 6% 성장한다 깜짝 놀랐었잖아요 왜냐하면 12월달에 전망했던 게 3%대였는데 거의 더블 됐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연준도 많이 올렸습니다 연준은 작년 12월에 자국 경제가 4.2% 성장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6.5%로 올렸으니까 무려 2.3%포인트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네 그만큼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백신도 나왔고 뭐 이렇게 그리고 2022년은 그럼 어떻게 되냐 3.2% 성장해서 3.3%로 이것도 0.1%지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2년도 좋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와 2021년은 6.5고 2022년은 3.3이니까 이거 폭망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성장률이 6.5에서 3.3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올해가 6.5 올해 6.5 나오는 건 작년에 폭망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6.5에서 그래도 미국 경제가 2021년에 6.5% 성장했는데 2022년에도 3.3%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023년도는 2.4%를 예상하다가 2.2%로 다소 좀 낮아졌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증시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고 했던 금리가 오르는 이유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3개월 전에는 1.8% 2021년도에 미국의 물가가 한 1.8%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했던 거를 2.2%가 오를 거다 많이 오를 거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제에 대한 전망은 좋아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연준의 조치는 어떤 거냐 금리는 이제 당연히 0%에서 0.25%로 동결을 했는데 우리가 왜 점도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FMC 참석하는 17명의 참석자들이 점을 찍는다 2021년도 말에는 금리가 얼마고 2022년 말에는 얼마고 이렇게 점을 찍는다는 게 이제 점도표인데 이 점도표를 보면 연준 의사결정자들의 미래의 금리 정책이 반영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도표를 보니까 그대로예요 2022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 이제 김상훈 이사가 이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18명이 지난번 12월 달에는 점도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 1명만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4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 인상을 예상하는 의원은 원래는 5명이었는데 7명으로 그러니까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이 조금은 금리 인상의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었어요 물론 이제 대세는 2023년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 이거지만 어쨌든 그 점도표의 내용은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신 이제 연준의 대표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표는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예를 들면 경제활동과 고용지표들이 최근에 올랐다 좋아졌다라는 얘기죠 다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2%로 웃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해서 타격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2%를 넘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2%를 밑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돈 푸는 것도 계속 유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다시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3대 지수다 플러스로 반전이 됐고 장중에 미국 채 10년물이 굉장히 급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가 연준의 이런 발표와 함께 다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 그러니까 대체로 금융시장이 안정감을 갖는다 그래서 아까 정 프로가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테이트 스트레이트 글로벌 투자 자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 전략가 마이클 에론이 코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CNBC 방송에 나와서 FMC 결정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아마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은 굉장히 많이 올리고 물가가 2% 살짝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를 급하게 내가 긴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 준 거고 그리고 최소한 2023년도까지는 어쨌든 금리 안 올리고 지금 돈 푸는 거 유지해 준다고 하니까 이 상태에서 주식이 그냥 갖다 박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의 반응도 완전히 열광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김상훈 이사하고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미 벌써 다 한 거 아니냐는 말씀들이 있으신데 제가요? 아직도 많이 남은 거죠 이 정도는 그냥 맞배기 맞배기 맞배기죠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지금 이제 3월 18일 딱 코로나 폭락이 있었던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3월 19일이 작년에 최저점이었죠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때 막 심야 방송하고 긴급현상해가지고 기억나죠? 저 방에서 그랬던 게 3월 19일인데 그때 지수가 1,454포인트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종가가 3,047이잖아요 두 배가 넘었네 그리고 어떻게 정프로는 1,454에서 3월 19일 작년 3월 19일부터 올해 3월 18일 정도 오늘이 딱 1년 지났는데 어떻게 두 배 났습니까? 신기하네 왜냐하면 그 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 100이었으면 3월 19일쯤에 한 60으로 됐어요 40% 까졌다 까졌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오히려 뭐 잘 얘기해 아니 이게 100에서 60 됐다가 다시 이제 100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00 안 됐어? 한참 안 됐어요 아니 설마 60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60은 안 된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80 정도 됐다는 얘기지 한 80? 75? 나는 솔직히 100은 넘어갔는데 솔직히 좋으시겠습니다 말을 안 들어 차트를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 경천동지할 변화가 있었던 거죠 지수가 저도 30년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1년 만에 더블이상 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지수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엄청난 변화를 지난 1년 동안 한 거죠 차트에 보시면 코로나 폭락장 이후 그러니까 작년 3월 19일 이후에 개인의 순매소가 82조가 들어왔어요 82조 지난 1년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82조 원어치를 산 거예요 이거는요 동학 개미 운동이니 개인의 치장 참여가 늘었니 이런 얘기 이건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82조를 샀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팔았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 기관 75조 팔은 거죠 그리고 이 상황 1457포인트에서 3047포인트 오는 과정에서 82조를 산 걸 뭘 샀나 본 거죠 개인의 순매수 1위부터 쭉 보시면 삼성전자가 17조 삼성전자 우선주가 7조 그러니까 25조를 산 거예요 82조 중에 그 다음에 현대차 3조 2천억 네이버 1조 9천 현대모비스 1조 9천 카카오 1조 6천 기아 자동차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1조 5천억 보세요 82조 중에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모비스 카카오 기아 자동차 저는 이것도 처음 보니 이렇게 초대형 주를 개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것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요 매도는 뭐냐 LG화학 이거 최근에 많이 팔아서 그런 걸까요 심풍제약 포스코 두산피올세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러스 아모로포시픽 이게 예전 같으면 순매수 순매도가 바뀐 겁니다 대충 심풍제약 두산피올세 알테오제 이런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에 개인들이 많이 사면 기관들이 이런 걸 팔고 이랬는데 완전히 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 1년 동안 이런 큰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화면을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시각은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을 개인들이 많이 사서 단기간에 물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량주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쩌면 2020년 지난 1년간의 변화가 우리 자본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예금, 적금 혹은 부동산으로 완전히 편중돼 있던 자산의 어떤 운용의 배분이 주식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우량한 주식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3월 19일 그 어감부터 집중적으로 매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점에서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2년, 3년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실 때에도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 있을 거예요 1월 말 이후에 사실 3월 초까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댓글창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모니터링하다 보면 야,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고 좋은 주식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거고 또 세대별로도 보면 대충 40대 남자 정도의 전유물같이 주식 투자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길 가다 알아보는 분들이 대충 40대 제 또래 김 프로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길가에 가다 보면 아주 젊은 분들 혹은 젊은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김 프로 많이 알아봐요 그래요? 네, 그건 뭐냐면 절 알아본다는 게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 주식 안 하는 분이 절 알겠어요 그래서 저변이 굉장히 확대됐다는 것과 함께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패턴이라든지 이게 100점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조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제가 피부로 느끼는데 글쎄,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만약에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우리 증시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할 때에 2020년은 정말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나는 아는 식으로 안 하지 왜 나는? 아, 정프로는 이제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프로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주식하는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이제 가다 보면 원빈 씨 지나가면 아는 차 하나? 아는 차는 오, 원빈 지나간다 그러지 근데 예를 들면 뭐 그래요? 저 최불암 아저씨라면 아저씨 안녕하세요 내가 그랬는데 옛날에 카페에 들어갔는데 최불암 씨가 앉아있는 거야 최불암도 연예인인데 무슨 아니니까 이제 인상이 그런 거지 아, 좀 친근함이 좀 다르다 카페에 들어갔는데 최불암 씨가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가서 아, 안녕하세요 아는 분인 줄 알고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 아는 분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알아보셨다 이거죠? 네 자, 그럼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이베이 코리아 뭐 최근 들어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롯데, 이마트, SKT, MBK 뭐 이런 데가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예비 입찰 이제 순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순리스트 이제 뭐 M&A나 이런 기업 아이비를 저도 오래 했으니까 그럼 이제 예비 입찰 순리스트 다 추리자 그러면 이제 입찰 제안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가 중간에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가 이 이베이를 매각하는 매각 주관사예요 공동주관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리스트를 받아보니까 어디가 들어왔냐 롯데, 이마트, SK텔레콤, MBK 파트너스 MBK 파트너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프라이빗 에쿠티 그러니까 사무펀드인데 지분 투자하는 전문 투자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SI라고 할 만한데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라고 할 만한 데는 롯데, 이마트, SK텔레콤이 들어온 거고 MBK는 이제 이런 걸 사가지고 다시 대파는 FI라고 그러죠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하는 데인데 카카오가 안 들어왔다는 거죠 어제도 이제 박종대 의원이 카카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회사가 들어왔는데 왜요 여러 회사가 들어오긴 했는데 롯데, 이마트, SK그룹에서는 저 같으면 입찰 제한서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데이터룸을 열어줘요 그걸 데이터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료를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살지도 모를 회사니까 이 회사가 어떤지 알려줘야 되는구나 보고 싶겠지 왜냐하면 비상장 회사니까 이 회사의 모든 데이터 그리고 모간스테이나 골드만삭스가 이거 비싼 가게 팔려니까 자료를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애도 보죠 보고 나서 이게 뭐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사도 되는 건데 사실 이거보다 난 더 많이 모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최종적인 매매 가격이라든지 최종 인수가 어디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된 지금 유통의 어떤 큰 변혁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롯데 담당자고 온라인 마케팅 해야 되는 사람이면 입찰 들어가 봅시다 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글쎄 이게 네이버가 어제 뉴스가 쓱닷컴하고 전략적 제휴 여기 네이버도 빠졌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흉행이 어느 정도로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격이라는 게 쿠팡이 어제도 좀 크게 빠졌더라고요 쿠팡의 가격이라든지 또 나머지 신세계 그룹이라든지 롯데그룹 이런 전통 유통 강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건 제가 볼 때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들이 들어왔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진짜 할 만한 장사인데 굉장히 큰 판이 벌어졌을 텐데 그게 두 군데가 빠져버리니까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지금 이게 흉행이 엄청 뜨겁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 이베이 코리아 매각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이학영 교수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FOMC 얘기도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